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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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씨가 완전 여름이에요 오늘 낮 기온이 한 27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 같은 계절의 필수품 선크림을 본격적인 제가 사이트 구축하기에 앞서서 발라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제 파우치 안에 필수템 엔지틴의 에어링 워터 선크림 정말 끈적임이 없고 백탁현상이 없어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즘에 화장품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화해 어플을 사용해서 화장품 성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인데 화해 어플로 체크했을 때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크림 부분에 1등을 했을 정도로 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크림을 선택하실 때 꼭 좌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PA 지수가 좌외선 차단 지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려 플러스가 4개 정말 확실하게 좌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형이 살짝 묽고요 그리고 엄청 싹 잘 발려요 흡수력도 좋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끈적이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건성이라 촉촉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선크림 제품 중에는 그렇게 촉촉한 제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에르츠틴의 에어리 워터 선크림은 이름처럼 굉장히 촉촉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컷아웃된 이런 옷들이 지금 요즘에 트렌드라서 제가 이런 옷들을 조금 즐겨 입는데 이렇게 어깨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크림을 좀 발라주고 팔 부분도 조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많이 발라도 발림성이 좋아서 이렇게 금방 흡수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팔 부분에도 팔에도 이렇게 듬뿍 발라줘도 엄청 흡수가 잘 되고 일단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몸에도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끈적거리는 거 딱 질색이라 재료들인데 설탕 설탕 고춧가루 뚜껑 통Mac 고춧가루 쌀가루 버터 고춧가루 비 sham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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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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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스 마셔냐라 마셔냐라 캠핑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에 따뜻한 물이 제공되고요. 퇴실하기 전까지 노촌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침 이런 탑이 있어가지고 탑을 입고 이거는 제가 양평 음내에 가서 몸빼바지 같은 걸 하나 샀어요. 노촌탕을 즐기기 전에 이 에르츠틴의 에어리 워터 선크림을 또 덧발라 줄게요.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는 조금 수시로 덧발라 줘야지 차단 효과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선크림을 챙겨서 꼭꼭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honestly most of the time run a little year from here at the moon witnesses이 따로 없어요? 뭐예요. 그래서 차단 효과가 너무 좋아요. なんか도 너무 편하게 잘 챙겨요. 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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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라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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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좋아요. 새우가 커가지고. 한번 튀긴 새우는 살짝 튀김옷에 칼집을 내줄게요. 이렇게 하면 반죽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나와서 두 번째 튀길 때 더 바삭하게 튀겨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넣어서 튀겨줄게. 좁아도.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아람찜. 찢어놓은 팽이버섯. 찢어놓은 팽이버섯. 고춧이버섯. 대망의 크림소스. 마요네즈로 만드는 크림소스인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이거는 취향껏. 튀긴 새우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서 버무려줍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죠. 우와 새우도 왕 크다.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제 플레이팅을 해 볼게요. 딸기를 이렇게. 반으로 발라서. 이렇게 드문드문. 새우가 왕 크다. 뭐야. 잘 샀네 새우. 큰 걸로. 큰 놈으로 아주. 어린잎. 어린잎을. 조금씩. 이렇게 샐러드 느낌으로. 이런 어린잎들을. 살짝씩. 올려주고요. 딸기. 딸기를. 페니버섯 튀겨놓은 거. 이야. 근사하쥬. 감귤 새우 크림. 감귤 새우 크림. 완성했어요. 자. 나란치니를 이제 플레이팅 해 볼게요. 볼로네즈 소스를. 데운 볼로네즈 소스를. 살짝. 예쁘게 넣기 위해서. 펼쳐줄게요. 이렇게. 자. 못난 아이부터 저는. 아래쪽으로. 감춰야 돼. 못난 애들. 이렇게. 루꼴라를. 올려줄게요. 작은 루꼴라. 파르마산. 치즈를. 갈아서. 아란치니도 완성. 낮에 마시던. 샴페인. 같이 먹을 거예요. 뜨땡점입니다. 자주 먹는. 샴페인 중에 하나예요. 새우부터. 우와. 새우 턱. 우우우. 우와 새우 왕 커요. 딸기랑 페이버섯을 올렸어 바삭하고 상큼하고 크리미하고 기분 좋은 맛 지금 치즈가 살짝 굳었긴 한데 룩볼라랑 같이 해서 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치즈가 더 많아 다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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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음 음 이 딸기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상큼함이 두 배가 되고 진짜 샐러드 먹는 느낌?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샴팽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오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멈추를 샴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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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만들기 위해 컵을 사용하여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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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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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바닐라빈이 살아있어. 이렇게 시럽처럼 불어서 다 녹았으니까 어차피. 브라운 치즈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시럽을. 시럽을. 메이블 시럽. 시나몬 파우더도 살짝만. 아이스크림 다 녹았지만. 아이스크림 다 녹았지만. 아이스크림 다 녹았다. 아이스크림 다 녹았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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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